거기 당신 내 이야기 들어볼래?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해줄게 깊이 잠들었던 악의 비명을 찌르며 저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지 맹독과도 같은 그 목소리 섬뜩하고 음산한 그 느낌 문을 꼭 닫아 걸고 L1 해봐도 소용없어 모두 헛된 노력일 뿐 겁먹을 거 없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고대 신의 속삭임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